부장님 안녕하십니까? 어 신입 아 예 어 이따가 점심 같이 먹을까? 어 예 좋습니다 그래 그래 뭐 먹고 싶어? 어 요 앞에 일식집 생겼는데 거기 어떠십니까? 으응? 난 구내식당 갈 꼬인데 아 예 알겠습니다 야 신입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밥 사기 하는 거 어때? 어 좋습니다 아 그래? 예 참고로 난 주먹 낼 꼬인데 아 예 가위바위보 아싸 묵지바로 할 꼬인데 아싸 이겼다 이긴 사람이 쏠 꼬인데 아 신입 우리 가위바위보 잘 먹을게 아 뭐야 사묵씨 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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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묵씨한테 궁금한 게 있잖아 아 예 나 얼굴 왼쪽이나 아니면 오른쪽이나 왼쪽이 조금 더 나으십니다 왼쪽이 더 나아? 아 예 그럼 오른쪽은? 예? 오른쪽은 못 봐주겠다는 소리네 나 앞으로 성씨 때문에 나 이러고 다녀야겠다 나 이러고 다닐 거야? 이러고 다닐 거야? 아 정대리 예 부장님 내가 부장님한테 어떻게 사랑받는지 잘 봐 아 예 예? 어 이거 이번 토요일날 거래처 김부장 딸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못 가니까 자네가 축의금 5만원짜리 한 장만 넣어줘 알겠습니다 근데요 그 봉투에 5만원짜리를 넣을 때 신사임당 얼굴이 보이게 넣을까요? 안 보이게 넣을까요? 얼굴 안 보이게 넣어 꼭꼭 숨어라 근데요 그 봉투에 이름 적을 때 한글로 쓸까요? 한자로 쓸까요? 한자로 써 니치팔러마? 근데요 그 식권을 받아서 제가 가질까요? 아니면 부장님 갖다 드릴까요? 아 그냥 너 먹어 기부천사시군요? 근데요 야 됐어 가지마 내가 갈 테니까 넌 그냥 집에서 쉬어 봤지 나 주말에 쉬게 해주시는 거 늘 감사합니다 아니 뭔 놈의사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이봐 임성욱이 어 예 아니 내가 보고서 좀 쓰라고 했더니 이걸 지금 보고서라고 썼어? 이게 보고서야?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 편의 논문이야 예? 여기야 칭찬이야 기가 막히다고 아 감사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다고 야 너 지금 이걸 나보라고 썼냐? 나보라고 썼어? 죄송합니다 이건 회장님이 보셔야 돼 예?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보셔야 널 자르지? 당장 이 회사에서 나가 나가 죄송합니다 나가서 더 큰 회사로 가란 얘기야 감사합니다 더 큰 회사에 가야 더 크게 실패하지 아 죄송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? 에디슨처럼 되란 얘기야 감사합니다 에디슨이 어떻게 됐어? 성공했습니다 죽었어 인마 꺼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아우 추워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? 어 신입사원 신사 그래 그래 어 이거 신발 발리네 어 이 신발 그 브랜드 아닌데요? 발에 리본 달렸다고 아하하하 아 저기 신입 그럼 잠바가 뜨신 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잠바가 B야? I야? B는 뭐고 I는 뭐예요? 백화점이야 인터넷이야? 아하 백화점입니다 백화점! 디파트먼트! 어 난 H&M이야 어 거기 브랜드요? 형 거 물려받았어 아하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맞아서 좋아 아 예 그럼 어떻게 신입 잠바는 이거야 이거야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? 이건 오리털이고 이건 구스야 아하 구스입니다 구스! 거유의 꿈! 난 꿈이 있어요 아하 난 이거야 이건 뭐예요? 빵구났어 아하 아 이거 빵구났어 털이 계속 빠진다 야 아이 정말 어 신입 근데 신입이 백화점에서 구스 잠바 입을 정도면은 이게 괜히 자는데 신입차 CC가 이거야 이거야 아하 차는 3,000cc입니다 3,000cc 3,000cc 어 난 이거야 와 5,000cc요? 5,000cc요? 5,000선이야 아하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다 야 아하 그래도 안 멀리니까 좋아 아 예 저 신입차가 3,000cc면 집도 좀 괜찮겠는데 집 청소기가 이거야 이거야 이건 뭐고 이거는 뭐예요? 이건 진공청소기고 이건 로봇청소기야 아하 로봇청소기입니다 로봇 웅치킨 아하 난 이거야 이건 뭐예요? 테이프야 아하 아 뭔지 왜 잘 묻는다고? 저 신입차 그러면 7시에 일 끝나면은 구스 입고 니네 집 가서 로봇청소기 구경하면서 소주 한잔하자 아 예 좋습니다 그래 그래 안주는 어떡해 이거야 이거야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? 이거는 머릿고기고 이거는 아 주먹고기 무기야 아하 도토리 무기야 어떡할래 문을 먹겠습니다 문으로 갈거야? 그래 싸게 싸게 가자고 어 송과장 예 같이 갈래? 에이 그냥 둘이 가요 그래 그럼 쟤 빼고 우리 둘이 가자고요 야 집중이 안 가는데 뭔 소리야 부장님도 쓸드시러 같이 가실 거죠 어 그럴까? 예 그러면 신입 니네 집까지 택시비는 내가 낼게 어 예 감사합니다 응 술값은 네가 낼 건데 야 니네 집 여기 한정고장 앞이잖아 술값이 더 나오겠다 부장님 저 분당으로 이사갔습니다 뭐라 하지만